한국에서는 스포츠계의 학폭, 성폭력, 피해 고발이 불길처럼 일고 있죠.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 체조 감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자 체조 선수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존 개너트 전 올림픽 체조 감독이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개너트는 이날 24건의 혐의로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었습니다. 개너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러셀 법무장관은 비극적인 이야기에 비극적인 종말이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개너트는 2012년 런던올림픽 당시 여자 체조 대표팀 감독을 맡아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랜싱에서 체조 체육관을 운영하며 후진 양성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체육관은 참혹한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개너트는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어린 선수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부상에도 훈련을 강요받았고 성폭행 당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피해자는 10대였습니다. 개너트는 올림픽 주치의였던 레리 나사르와 오랜 친구 관계입니다. 나사르는 265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175년형을 받고 현재 수감 중입니다. 당시 여파로 개너트의 범죄도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제 몸에 대한 혐의로는 모든 걸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조계 피해자들은 개너트의 사망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자살은 정의의 심판을 피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성폭행 사건으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전 보좌관 린즈보일러는 쿠오모 주지사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언어적 희롱을 일삼고 옷을 벗기는 포커게임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국도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증언이 계속되면서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미투 스캔들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여성들은 어린 여자아이들은 영원히 어리지 않다며 강한 여성으로 변해 박살내러 돌아올 거라는 말을 남겨 폭로와 진실 공방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